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서현이 일상을 전했다. 서현은 9일 핑크 홀릭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모자, 크롭티, 가방까지 핑크로 깔맞춤한 채 청바지를 매치하고 외출에 나선 서현의 모습이 담겨있다. 한편 서현은 넷플릭스 시리즈 도적, 카레소리 공개를 앞두고 있다. 도적, 카레소리는 격동의 일제강점기에 각기 다른 서현으로 무벅천지의 땅 간도로 향한 이들이 조선인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나가 되어버리는 액션 활극이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